3과 한국은 모임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읽어봅시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이웃이나 가까운 친척이 혼례나 상례 등과 같이 큰 일을 치를 때마다 서로 도와주곤 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모임은 가족 모임을 비롯하여 동창회, 향후회, 종친회 등이 있다. 그 가운데서도 가족 모임은 한국인의 모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임이다. 설과 추석에 가족들의 모임을 위해 고향을 방문할 뿐만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각종 친목회를 만들어 모임을 갖는다. 이러한 모임에는 우리라는 의식문화가 꿀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 즉, 한국인들은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어디 사느냐, 고향이 어디냐, 성씨의 본은 어디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고 물어본다.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한국 사회 안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자신과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의 공통점이 있다면 낯선 타인이 아니라 우리로 인정하고 친한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모임은 가족 모임과 매우 비슷하다. 위와 아래의 질서가 있고 지도자가 존재한다. 모임의 회원들은 반드시 회비를 내야 할 뿐만 아니라 모임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약속이 강조된다. 오늘날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다양한 모임을 만들고 그 속에서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모임에서는 우선 모임의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을 논의하고 나서 회원들의 안부를 묻고 수다를 떠는 회식이 항상 빠지지 않는다. 회식이 끝나면 회원들의 친목과 우위를 다지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노래방이나 볼링장 또는 술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뒤풀이를 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2차 행사까지 가지 않고 자주 빠진다면 회원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기 쉽상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